돌아다니잖아 밖에 하루에 몇 명이 알아봐 모터엘드 가나 에버랜드 가면 안 돼요 이야.. 색깔 죽인다 뭐하고 지내냐? 촬영하고 지내죠 요즘에 조회수 장난 아니더라 아..아닌다 요즘 먹어 아 예 알겠습니다 몇 시에 밥 먹었어?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? 아예 안 먹었어? 아침부터? 물이랑 먹으려고? 네 야 뭐가 되냐 그러면 야 근데 괜찮아요 좀 이따 먹으면 되지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자 권야 너 다 먹어라 아니요 아니요 저..저.. 딱히 이런 거 케익 케익 이런 거 안 좋아해? 네 많이 안 좋아해요 말을 하지 그랬냐 근데 집에서 콘텐츠를 잘 찾아 여자친구 저거 등 해가지고 막 생리 체험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너도 한 번 생각 좀 해봐 생리 체험? 아니요 컨텐츠 생리 컨텐츠 생리 하루에 몇 번 해요? 하루에? 너 나 시험하는 거니 지금? 저도 형 거 많이 봐요 진짜로? 네 저는.. 40만 유튜버가 내 유튜브를 본다고? 아 진짜 내가 많이 보네 2만으로 보면 나와요 어 맞아 내 거 중에 좀 잘 찍었다 저는 이제.. 가이드 이런 것도 보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근데.. 제한적이야 마카오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잘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? 맞지 근데.. 그건 나도 인정 왜냐면 나도 마카오 있을 때는 약간 근심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 컨텐츠 찍을 것도 많고 마카오 있으면 나밖에 찍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내 거 카메라 좋아 이거 이거 샀을 때 120만 원짜리였어 아 진짜 비싸네 되게 가볍고 이게 주머니에도 들어가 그냥 근데 제 건 화질이 좋아 그러니까 얘 건 화질이 좋아 진짜 이쁘게 나와 화질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? 와 진짜네 그러니까 화질이 좋고 약간 뽀샤샤하게 나오네 돌아다니잖아 밖에 하루에 몇 명이 알아봐 평균적으로 모터월드 가나 에버랜드 가면 안 돼요 몰려들지 마 그럴 거 같아 못 가 하긴 거기에는 얘 구독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틀란티스보다 줄 터서 약간 좀 재수 없긴 한데 부럽다 네 너 사인도 있어 그러면? 아니 없어요 왜 없어? 만들어야겠는데?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사인을 그렇게 이름 같은 거 쓰는데 마카오 건이라고 사인을 해줘 뭐? 이것 때문에 노잼이다 진짜로 나 오늘 가서 구독 취소를 누르려고 지금 하면 되죠 미안하다 내가 이래서 내가 구독자가 주나? 아 줄일 수도 있었거든 하루에 몇 명 줄어요? 나 진심으로 요즘 계속 줄고 있어 지금 거의 한 2주 연속 줄어 아 구독 취소를 누르는 거야?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게 보이거든 누르는 건 2차인데 그 구독 취소를 아 맞아 내 영상이 딱 떴는데 보기도 싫은 거야 내가 얘 걸 왜 구독했었지 하면서 좀 이해는 간단한데 네 영상 그러니까 영상 올릴 때 거의 내려가지 않아요? 어 영상 올리는 날 네 영상 올리면 구취 아 맞아 맞아 네 왜요? 너무 네 진지하게 브이로그를 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? 항상 웃으면서 편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죠? 웃으면서 하는데? 아 너무 어색해 카메라를 켜면 어색해 아니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도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래 쌤가 찍듯이 아 어색해 여기 먹고 탁구 치러 갑시다 탁구? 네 좋지 좋아요 오케이 콜 탁구로 내기 고기 내기 오케이 콜 꼴찌가 내는 걸로? 네 꼴찌가 내는 걸로 꼴찌가 고기 내고 2등이 탁구비 좋지 아 손하고 연락처 오 괜찮다 이걸 다 해놓으셨네 안 나오는데? 이거 어디야? 뺏어 아 씨 죄송합니다 몰라 아 씨 좀 피하네 1대1 1대1 어 그래 어 본영이 탁구 내기하시고 할 정도의 시절이 아닌데? 충분 carr 사이즈다 이런 거 아니야 좀 verdi але가 이렇게 nog 깨끗은 없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이제 이제 제대로, 이제 제대로. 자 5대2, 5대2. 안 돼! 야 10대구야. 1대2. 안 돼! 아깝다. 1대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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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0. 1대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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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대0. 2대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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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씻고 밥코드 찍고 주시네요 삼겹살 어디? 그래 삼겹살 먹자 삼겹살 잘 굽지 않아? 오 잘 굽네 근데 잘 굽네 할 줄 아는 게 있네 근데 이런 게 이런... 이런 화루에다가는 원래 원래 삼겹살보다 목살이야 맞잖아 이런 거 알죠? 와... 색깔 죽인다 새송이 벗어 봐야 돼 새송이 벗어? 소개 좀 한 번 해줘 한영아 저 여자 없어요 저는 원래 틀린 밖에 없어서 정말 벌린 건 거짓말이... 소연씨가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보라고 할게요 이 장면만 이 부분만 4분 20초 때 봐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좀 빼놨 세송이야 세송이야 야 세송이야 이게? 야 근데 이거 두송인데? 여기 한송이가 덜하는데? 아 진짜 30대랑 놀면 그래야 돼 맞춰줘야 되니까 사회생활 잘 하려면 30대 되면은 그래 세송이면 무조건 세송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숯불량이 확 나네 이게 전기차 진짜 전기차 진짜 우리 40만 유튜버는 고기를 어떻게 먹나요? 한 번 보여주시죠 저요? 네 저는 그냥 고기를 싸가지고 싸가지고 네 먹습니다 저는 매니처는 리액션이 많지가 않아서 오 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0명의 리액션 한번 보이죠 오 집게로 먹네 야시 다른데 와 맛있다 아 육즙이 기가 막히네요 삼겹살에 허절임에 샐러드에 네 유튜브에 한 번 리액션을 보자 쌈은 많이 싸야 돼 왜냐 좀 약간 맛있어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만큼이나 맛있어 노우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육즙은 비주얼은 좋네 어 그니까 야 이거니까 지대로다 야 이거 냄새 쩔어요 냄새 아니 국물이 장난 아니에요 음 와 맛있어 육즙 개쩐다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어 꽤 많이 나와요 고기보다 맛있다 진짜 그럼 너 이것만 먹어라 아 그건 싫어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재밌게 놀고 먹고 싸고 싸고 싸지는 않았어요? 아 싸지는 않았어요 의정부 투어 좋았나요? 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뭐야 다음엔 안 오는 걸로 네 다음에 안 오는 걸로 아 오늘 이렇게 촬영 같이 참여해줘서 고맙고 네 우리 여기 푸들커플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 가져서 봐주세요 저보다 구독자가 20배가 많은 사람이에요 탁구 대결도 하고 고기도 먹고 카페도 가고 좋았지 너무 길어요 너무 지겹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러니까 내가 구독자 안 내는 거야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아 브이로그 맞아? 알겠어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도 않아 어차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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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